예 고생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으십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금요일입니다 예 그 손상진단 및 대책의 그 파괴 메커니즘에 의해 천이온도 연성취성 천이온도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이제 이게 연성취성 천이온도 마스터 그래프입니다 마스터 커브 마스터 커브라구요 마스터 커브 마찬가지로 독일의 미카엘 폴 교수님 강의자인데 보시면 요게 이제 st 50이라는 재료를 이제 기존에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자 똑같은 재료를 시편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영하 80도에서 충격을 샬피 충격 시험기 샬피 했더니 충격 값이 요밖에 안 나와요 영하 80도 영하 60도 영하 40도 0도 했더니 요정도 올라오고 영하 40도 이렇게 올라오고 왔어요 엄청나요 이거 여기로 갔습니다 60 하이레벨과 로우 레벨 같은 재료더라도 같은 재료더라도 온도를 놔두면 충격 값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온도를 놔둘 때 어떤 운전을 한다든가 어떤 충격 받으면 파괴될 수 있는 환경이 높아지니까 위험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 재료 같은 st 51이라는 재료는 몇 도에 쎄요? 운전할 때는 몇 도 이상에서 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이레벨에 쓰셔야 되잖아요 충격에 버텨야 되니까 최소한 40도 이상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운전할 때 맞죠 자 이거 보니까 x5 크로니 18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이제 독일 쪽 자리 잡으니까 DIN 이잖아요 X 독일 교육 딱 나오죠 x5 크로니 엑스는 나누지 마세요 고학 건강입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읽어주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5는 뭡니까 이건 탄소인데 이건 무조건 나눠야죠 나누기 100 나누기 100이니까 탄소는 0.05%고요 크롬 18에 니켈 10이니까 뭡니까 오스터네트죠 오스터네트는 SUS 304 STS 304죠 304급입니다 오스터네트는 뭡니까 이게 지금 S 커브가 안 나오고요 얘는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예를 들어 있는데 어떤 일본 쪽 자로 보면 이게 수평선이에요 수평선이요 거의 오스터네트는 고온이든 저온이든 충격값이 떨어지지 않고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는데 거의 비슷하다 약간 떨어질 수 있는데 거의 비슷하다 왜 그럴까요 오스터네트는 오스터네트 안에 비어있다면 완충이 되니까 충격이 강하거든요 얘는 이제 그럼 ST50이라는 재료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ST50은 이렇게 되어있다 S 커브가 생겼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트랜지션 템프레이처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나중에 FATT라고 부릅니다 FATT FRACURE FRACTURE 이게 터닝포인트인데 로우 레벨과 하이레벨 하이레벨과 로우 레벨의 터닝포인트 50% 면적이잖아요 50% 하이와 로우의 50% 지점 그걸 보통 1000이 되는지 1000이잖아요 1000이 구역이니까 1000이 지점에서 그 온도 그럼 ST50의 FATT는 온도 몇 도라는 얘기입니까 0도시고 20도니까 영하 1 2 3도 2 3도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시간이 그러니까 이쪽 하이레벨은 이제 파괴되더라도 뭡니까 이건 연성 파괴 이쪽은 취성 파괴잖아요 취성 연성인데 중간에 만나서 여기 50도 50 연성 50 취성 50 그게 이제 처리 온도 잖아요 그런 뜻이고 52가 이제 오래 쓰면은 에이징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이동하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분리한 거죠 재료에서는 그만큼 높은 온도 같는데도 그리고 40도에서 0,80도 똑같은 그러니까 잘 깨진다 취화됐다 그런 뜻이잖아요 취화가 되면서 오래 쓰더니 이 재료가 취화돼 가지고 높은 온도를 써도 충격이 깨지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이게 안 좋은 거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취화됐다 그러면 이제 피지입니다 FATT인데 상승 이후 이 온도가 올라간 이후 이 50%가 영하 3도에서 몇 도입니까 60도까지 올라간 이후 아니요 한 50 한 55도 정도 55도 정도 55도 정도 60도 58도 58도까지 상승된 이유는 연화된 거냐 오히려 취화된 거냐 처음에 그 손상진단매 대책 말씀드릴 때 연화 취화 말씀을 드렸잖아요 연화는 물러지는 거잖아요 물러지는 거 뭡니까 오히려 이게 내려가야죠 물러지면 물러지면 이게 뭡니까 충격값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취화기 취화 취화다 취화됐다 취석이 생겼다는 뜻이잖아요 이 개념을 이제 잠깐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우리가 보여드렸을 때 연화는 뭐냐면 타나물들이 응집조대화 되면서 타나물들이 소실되면서 조대화 추진되면서 결국 강철이 순철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타나물들이 다 사라지면 페라이트만 나면 순철이잖아요 순철화 되니까 이게 물러지는 거죠 연화 연화라고 부르고 연화라고 부르고 이거 뭡니까 취화 취화 인성조화 취화는 뭐냐면 타나물이 응집조대화 됐다가 이게 이깨로 갑니다 이깨로 갑니다 이깨에 가서 애들이 들어가므로 인서 이깨를 조대화 되면서 촉진을 취화해서 이깨에 생기다 보니까 더 충격 받았을 때 이깨 약한 부분에서 이깨를 강화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이깨에 좀 뭐랄까 너무 많은 일에 타나물이 응집되면서 얘들이 이깨를 취화시키는 그런 역할이네요 또는 불순물 원소들이 확산돼 가지고 이깨로 가서 이깨를 취화시키더라 그래서 충격패도 깨지더라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재료를 오랫을 때 그럼 이렇게 되는 것 취화되는 것은 이렇게 취화되는 것은 결국 연 하나, 취화나 마찬가지인데 취화되는 것은 이건 이제 온도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냥 상온에서 쓰면 이런 일이 잘 아니더라고요 고온에서 한 뭐 한 500도 부근 고온에서 써야지 이런 일이 생기니까요 고온에서 오랫으면 그래지 에너지에서 해야지 이제 온도들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결국 탄화물이 속출돼서 이깨를 생기면서 좀 취화시킨 취성을 좀 만든 그런 걸 취하라고 부릅니다 본다고 보시면 그래서 요거 ST50이라는 재료는 오래 쓰니까 에이징 시간이 지나면서 얘들이 좀 취화됐다 그래서 좀 안 좋아졌던 그런 얘기죠 그런 거를 알고 있어야지 10년 썼을 때 20년 썼을 때 어느 위치에 가 있는지 알고 있어야 우리가 사용할 때 사용할 때 참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S50이라는 재료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독일 잘하다 보니까 독일 잘하는데 뒷쪽인데 보시니 그냥 탄소화입니다 탄소화인데 탄소화는 0.2 S20C 정도 되네요 인 좀 더 있고 인양강도 항복간도는 315 정도 메가파스컬 31kg 인양강도는 490-630 요거는 이제 어떻게 열차를 하나에 따라서 인양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490-630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DIN 탄소화이고 IN 유황 이렇게 이 재료를 했는데 S20C 정도 되네요 이 재료에 대한 거 DIN S 52니까 이게 DIN 의미를 정확히 나오진 않았는데 아마 이게 인양강도 중간값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재료는 탄소광이고 고온에서 오래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치아가 돼가지고 FETT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결국 이 재료는 이제 성능이 떨어지는 거죠 높은 온도에서도 깨질 수 있다 충격이 낮아지면서 맞죠? 80도에서 충격값이 이만큼 했는데 이게 이게 그냥 영상까지 와서 충격값이 떨어지니까 어떤 충격값은 바로 깨질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이 FETT라는 거 이렇게 연성취성 천의 온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DBTT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본 쪽에서는 DBTT를 쓰더라고요 닥타일 브리틀 연성취성 천의 온도 여기 또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독일은 FETT 일본은 덥타일 브리틀 연성취성 천의 온도 같은 의미로 이렇게 쓰고 있더라 나중에 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